에릭과 톰이 시작할 예정이에요. 에릭과 톰이 밴드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제 친구인 에릭과 톰이 밴드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에릭과 톰이 밴드가 시작할 예정이에요. 고소공포증은 공포증입니다. 고소공포증은 잘 알려진 공포증입니다. 고소공포증은 잘 알려진 공포증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시카고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바람이 많은 도시인 시카고로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는 만든다 아이디어는 그것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아이디어는 그것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과학주의는 입니다 과학주의는 견해입니다. 과학주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견해입니다. 과학주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설명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견해입니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접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The idea occurred to me that I should start my own business. 질문은 입니다. 질문은 흥미롭다. 질문은 흥미롭다. 질문은 흥미롭다. 질문은 흥미롭다. 질문은 흥.,étais Point of the The chess player possesses an ability. Chess player는 게임의 어느 지점에서든 체스말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chess player possesses an ability to recall the position of chess pieces at any point from a game. 인간은 하려고 합니다. Human beings are driven. 인간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모두 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모두 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모두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You satisfy everybody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력과 용기로 충분합니다. 에버트 and courage are enough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노력과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버트 and courage are not enough without purpose and direction. 3의 어떤 영역도 어리석습니다. Area of life is stupid.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3의 어떤 영역도 어리석습니다. Area of life is stupid to someone who takes it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3의 어떤 영역도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No area of life is stupid to someone who takes it seriously. No area of life is stupid to someone who takes it seriously.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Not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액션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액션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는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는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는 어린 나이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는 출판되는 논문의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Your dedicated work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maintain the high quality of papers published. 나무에만 집중하면 유지합니다. focusing on the trees keeps 나무에만 집중하면 너를 유지합니다. focusing on the trees keeps you 나무에만 집중하면 너가 숲을 굴수 없습니다. focusing on the trees keeps you from seeing the forest 돈이 많은 것은 중요합니다. amount of money matters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no amount of money matters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no amount of money matters if we are not healthy 나는 1시간이 걸렸다. an hour's walk took me an hour's walk up the hill took me an hour's walk up the hill took me up the hill took me to the top up the hill took me to the t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